로켓펀치 하나 둘 셋 어서 소이 안녕하세요 로켓펀치 소이입니다 오늘 맛있는 초콜릿 만들어서 모두의 마음을 녹여버리겠습니다 오마이갓 네 안녕하세요 로켓펀치에서 강렬한 수윤 에너지로 돌아온 수윤입니다 오늘 저희가 초콜릿이랑 케이크를 만들게 되었는데 아주 맛있는, 멋진 초콜릿이랑 케이크를 만들고 갈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는 반짝반짝 로켓펀치즈림입니다 음 맛있어조라 안녕하세요 로켓펀치 윤형입니다 이거 너무 무섭다 재밌게 만들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켓펀치 막내 다현입니다 오늘 케이크 예쁘고 맛있게 만들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흑발로저라 로켓펀치 리더 연희입니다 오늘 요리퀸 타이틀 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Offfire 아 이건 누가봐도 케이크 케이크,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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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가 있네요. 그가 요리 좀 잘한다 이런 사람 있어요? 요리 소희예요. 언니 언니 언니도 빨리 말 좀 주세요. 그럼 제일 못한다면 하나, 둘, 셋! 먼저 좀 시작해보세요. 요리? 아 그럼 위생을 위해. 네 시작! 손을 씻고 왔습니다 여러분. 케이크 처음 만들어봐요. 나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 때 케이크 만들어봤어. 진짜요? 이게 뭐예요? 이거 허리에 겹치는 거예요. 식당이야. 도시대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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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시작! 냄비에 물을 넣으래요. 물을 넣고... 다크 초콜릿 아니야? 다크 초콜릿. 다크 초콜릿. 다크밀크 다크밀크 딸기 화이트 빨리 자라 지금 중팡을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중팡을 물을 끓이는 단계 케이크 시트를 3분간 한다고? 한결 밑에 깔고 잼을 바르라고? 우와! 맨 아래는 아래를 포도잼으로 할래? 딸기잼으로 할래? 포도 오케이 오케이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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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빵 냄새 대박이야 잼 냄새 오마이갓 야 저기는 지금 난리 났어 너도 난리 났어 임마 너도 난리 났어 야 이거 흰색판 더러워지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케이크 시트에 잼을 바르고 있는 기초 단계예요 기반 가장 밑에 있는 이 원래 건물을 쌓을 때도 뭔지 알죠? 기둥을 먼저 이렇게 해야 전 건물 짓지 않나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빈틈없이 발라줍시다 근데 케이크는 어떻게 만들어도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냥 빵만 넣어서 이건 무조건 우리의 승리야 우리 그러면 간단하게 우린 또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서 귀가 좋아도 되잖아? 귀요? 청각 하나 둘 셋 1초 듣고 맞추기? 아 1초 맞추기 1초 맞추기 야 이거 소희도 잘해 머리 넘어가 준비 I'm ready I'm ready Go 이거 국자주랑이 준비됐죠 우리? 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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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치 아 이거 뭐가 다 잠깐만 소희라고 러블레드 선배님의 아추 왔잖아요 왜 아무도 안 나와주죠? 왜 아무도 안 나와주죠? 아니겠잖아요 여러분 널 예뻐해줄 거 러블레드 선배님 사랑합니다 널 사랑해야지 날 사랑해 봐 손기가 힘들어 1,2,2 손이 더 안 돼요? 렇게! 렇게! 렇게 샴는 납품이에요 아 연희래 여자친구 선배님의 오늘부터 우리는 아 오 오늘부터 우리는 vesacy You're looking 오늘부터 여기는 아 이거 진짜 알았다. 이거 어떻게 기억하고 있지? 자 1대2 로켓이야! 로켓이야! 로켓! 블랙핑크 선배님의 흑파란입니다. 진동하십니까? 나만 알고 있어? 로켓! 로켓! 엑소선배님 템포! 로켓! 로켓!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로켓! 로켓! 레드베베 선배님의 로샤알롤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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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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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쑤알롤렛! 여러분 encanta! 大哥 bowlsите sitä다! 이렇게 aquest quel 링에 щоб 여 sword, lle color, callity, 무대 소혜야의 로켓! 로켓이ㅎ 소혜야님, 로켓ари ignoen mouth 송하민 아버님의 핀다 눈물! 아 대박 펀치 로켓 펀치의 선을 넘어 예 영어 반전 펀치 팀이 1위로 적은 거 쓰고 보면 안에 뭐 있는지 나와요 유니가 유니가 하나 둘 셋 와 그냥 먹고 싶어 그냥 먹고 싶어 끝 파이팅 이거 몇 도 이런 거 있나요? 언니 옷에 조심히 해요 깜짝아 깜짝아 나오지도 않았는데 신초폴리 맛있어 맛있어 저라 왜왜왜왜 저기 무슨 일이죠? 아 우리가 이겼다 아 초콜릿 중탕 완전 오랜만이야 하고 싶으니까 파이팅 로켓팅 우리 맛있겠죠? 로켓팅 우리 맛있겠죠? 거의 맛있겠네요 저희가 함께 밀릴 거거든요 지금 누가 또 메롱메롱 당한 거야? 네 이렇게 해가지고 공감 만든 장을 잘라갖고 뭔가 부드러워 저희가 이번에 2월 10일 날 컴백을 하거든요 오이 레드펀치로 돌아옵니다 레드펀치로 돌아옵니다 컴백하고 올라가겠죠? 그럼요 이거 편집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총 7가지 트랙을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원래 1집은 핑크펀치였지만 왜왜 레드펀치냐 더 강렬하게 돌아왔으니까 안 그러는가요? 멋있고 이번에 타이틀곡이 뭐죠? 바운치 바운치 곡 소개는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운치 바운치는 제목 그대로 로키펀치만의 통통 튀는 매력을 담은 팀끄러쉬 장인의 팝댄스 곡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주세요 정말 신나는 곡이기 때문에 신선도 체크 신선도 체크 노래 부를까요? 하나 둘 셋 바운치 바운치 맥키팝 팝팝 팝 말리지 마 I want it 진하게 놀아볼래 어깨 무릎 발 I want it 포인트 안무 보여주세요 포인트 안무 아 그럴까요? 제가 노래 부르고 있을게요 저희 포인트 안무가 있죠 노래 불러주실 것을 뒤에 만드시면 제가 불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불러볼게요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3,2,1 바운치 바운치 맥키팝 팝팝 팝 말리지 마 I want it 신나게 놀아볼래 어깨 무릎 발 여러분 잠시만 그리고 이게 포인트인데 2절에 더 대박인 안무가 있어요 어깨 무릎 발이 그거 궁금하셨다면 뮤직비디오로 보러 오시면 됩니다 와우 신나게 놀아볼래 어깨 무릎 발 어깨 무릎 발 어깨 무릎 발 그럼 앞뒤로 해볼게요 시.. 뭐지? 신나게 놀아볼래 어깨 무릎 발 이렇게 진짜 어깨 무릎 발을 합니다 그리고 폐활량이 늘고 싶으시다 어깨 무릎 발 더 찍어주시면 폐활량이 좀 늘 수 있거든요 좋아요 좋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네 해볼까요? 우유 음 오이 나랑